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6월 평가원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시험 끝나고 제2회 국어를 보신 학생들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미미 사탄까지 사탄과탄까지 시험 보신 학생들 중에 집에 간 학생들은 아마 이제 집에 대부분 도착하셔서 또는 독서실 또는 학원 이런 데서 도착하셔서 이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 일단 전체적으로 1교시에서는 총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그 오르비 본사에서 제가 라이브 강의로 송출을 하고 있고 어 이 라이브 강의는 사실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중간에 끊고 제가 좀 뭐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송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이제 강의가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1교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교시의 공통과목에 대한 해설을 1번부터 22번까지 다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3교시에서는 우리가 미적분부터 먼저 촬영을 할 겁니다. 아마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강의명을 보면 1교시는 총평, 2교시는 공통과목, 3교시 확률과 통계, 4교시 미적분, 5교시 기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공통과목 해설을 하고 미적분 해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확률과 통계 해설을 하면서 오늘 라이브 강의를 종료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브 강의가 지금 6시부터 시작을 하면 한 10시 전,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이렇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 본 이 수학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문제를 딱 보시고 나서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법한 학생들도 계실 겁니다. 뭐 파본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쭉 한번 넘겨보시면서 아마 되게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과 미적분을 선택하신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당황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9월 수능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좀 많이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 되게 새로운 시도다. 그냥 단순히 그냥 신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첫 번째 역시 공통과목에 대한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좀 풍긴 시험이 아닌가. 물론 여태까지도 계속 공통과목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배열 자체도 조금은 다르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배열과 배치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과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즉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즉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6평, 9평, 수능은 대부분 보면 비슷한 문제가 6평, 9평에는 나오지만 수능에는 전혀 색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자마자 어, ㄱ, ㄴ, ㄷ 나오면 5번 찍어야 되는데 ㄱ, ㄴ, ㄷ이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당황하면서 어, 그 자리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걸 푼 사람들은 좀 느꼈겠지만 그게 또 속도, 가속도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또 속도, 가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또 되게 당황을 많이 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든 어떠한 유형이 바뀌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마 이번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돼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에 대한 난도 조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기출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제 완전히 아예 새로 다른 수능을 준비해야 되나 에 대한 생각이 또 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나 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예전에 한 2018학년도인가 2019학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월 평가원에 갑자기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유형들이 많이 대거 들어가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느끼기에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 우리 수요 상담소 월요 상담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평가원은 항상 어렵고 9월 평가원은 조금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수능 때 6평과 9평 딱 가운데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를 출제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6평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이제 평가원에서 분명히 보도자료를 내고 있겠죠. 근데 평가원에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기네는 변별력을 추구 변별력을 뭐 하는 문제를 지향하겠다. 즉 변별력을 우리가 주지 않겠다. 대신 너희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나왔던 내용들을 출제를 하다 보면 신유형이라고 느끼고 되게 어색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좀 당황했었을 겁니다. 특히나 집합 같은 게 요번에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1학년 때 공통수학 하에서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왔다 보니까 되게 나왔을 때 당황하는 거야. 이게 교집합이 뭘 의미하지? 어떻게 보면 확통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소수들이 나왔을 때도 과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수 단원들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딱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일단 망하는 거지. 멘탈이 일단 무너지니까.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받고 저는 절대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저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그랬지만 6평이 좀 되게 좀 많이 유형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좀 그러한 달라진 유형에 또 맞춰서 나갔던 학생들이 9월 평가에는 또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때 가서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뭘 외워서 하거나 문제를 새로운 것들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개념 튼튼히 하시고 기출 위에다가 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해서 식으로 만드는 그 훈련 저는 그게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시도는 맞긴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앞으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만 많이 드립다 푸는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일단 이 시험을 딱 받아들였을 때 일단 첫 번째 2점짜리하고 3점짜리 전문항이 있는데 이거를 한 개라도 틀린 학생 한 개라도 틀렸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무조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개념하고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개념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뭘 하긴 수원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이번에도 그 21번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하게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지만 사실 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정확한 의미만 해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테마고 실제로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중에 2021학년도 교과 과정이 바뀐 첫 해죠. 그 당시에는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으로 가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확한 그래프를 모르니까 그걸 틀리는 거야. 지수함수는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로그함수는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거든. 근데 그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수원 처음부터 수투 끝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확통, 미적,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그래서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2점에서 3점짜리 한 개라도 틀렸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개념하고 유형 유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 센이나 뭐 RPM 이런 것들 또는 자의스토리에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기출 기출 문제를 단순히 문제만 푸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 문항을 읽으면서 식으로 만들 때 왜 내가 이 식을 어떤 걸 보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별로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해 오셨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점짜리하고 3점짜리를 딱 다 못 맞추지, 아 다 맞추지 못한 겁니다. 2점짜리 3개고 선택과목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3점짜리는 총 14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개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거 17개 다 맞아도 48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17개를 다 맞춰야지만 일단 어느 정도 내가 그 모의고사를 볼 자세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맞춘 학생들은 4점짜리 4개는 거저 더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선택과목은 기하를 제외하고 확통하고 미적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확통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28번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한 함수의 개수를 통해서 일일이 하나씩 케이스 분류를 세워서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도국 문제하고 프랙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는 분위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대로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그런 유형들을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역시 무내력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도국 문제하고 프랙탈이 안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프랙탈은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 6월과 9월에는 나왔는데 수능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의 마음이야 이걸 왜 안 냈다 이렇게 징징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9평에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나 9평에 안 나와도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해라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놓고 그 안에서 나오기를 바라야지 이만큼 공부해놓고 이만큼 나오길 바란다면 이만큼 공부를 이 바깥에서 나오면 박살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대로 좀 공부를 유지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하는 이번에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조금 벡터에서 조금은 내적이나 더샘, 뺄샘에 좀 많이 치중해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평면 벡터에서 나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얘는 조금 기존에 역시 기존의 유형 당연히 공부함과 동시에 저는 2차 곡선이랑 2차 곡선에서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 테마 있죠? 그거 꼭 다시 한번 공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거와 우리가 내적에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정사형이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되겠죠. 향후에 뒤에 나오는 공간에 대한 파트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 내가 그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현재 이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아 대충 평가원이 공통과목에서 난도 조절을 하고 선택과목에서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그러면서 결국 난이도 조절을 어디서 하겠다? 공통과목에서 하겠다. 그럼 공통과목을 어떻게 하면 대처를 잘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만약에 2, 3점짜리 하나로 틀린 학생들은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시고 만약에 2, 3점짜리는 다 맞고 4점짜리 총 13개 중에서 13개도 4점짜리도 이렇게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도 상 중 하 이렇게 있는데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5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기 정도까지 이 4점짜리 8개는 2, 3점짜리 문항을 거의 다 맞춰 다 맞추고 그런 실력이 된다면 이거 2개도 다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 3점짜리를 하나로 안 틀리고 여기서 풀다가 틀리고 찍어서 맞고 그랬던 학생들은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좀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11번, 12번, 13번 거기다가 14, 15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유형의 문항들을 조금 더 심화있게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항에서 뭘 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식으로 바꾸고 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 진행될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에 대한 해설 강의도 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설을 진행할 거냐면 문항을 보고 바로바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2, 3점짜리 문항들은 그렇게 빨리 빨리 풀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야 되는 4점짜리 문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간 유형과 제일 하난이도 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난이도의 이 4점짜리들은 두 가지 이상의 개념 두 가지 정도의 개념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다 섞여가지고 믹스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식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왜 이 개념을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을 못했으며 왜 이걸 전개해 나갈 때 이걸 갖다 쓰지 못했냐 식을 변형을 할 때 왜 이걸 이렇게 못 변형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공부하실 때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좀 분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이 사실은 그럴싸하거나 거창하거나 그러지 않죠. 지금 시험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과정 내가 만약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 과정 흐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하면서 가시고 내가 잘 됐던 부분은 계속 꾸준히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못 본 학생들은 기가 확 죽어서 이제 수학을 포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잘 본 학생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이 시간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공부를 더 해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실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계속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과 똑같은 시간을 퍼부으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과목이 떨어졌어. 그럼 다른 과목의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야 돼. 지금 단계에 와서 잠을 줄여라? 사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잠은 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잠을 줄여서까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 2시간 계획을 했어. 그럼 여태까지 2시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2시간 동안 10문제, 20문제를 풀었다면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생각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굴리는 훈련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10문제, 20문제 풀려고 20문제, 30문제를 풀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잠자는 시간을 내가 줄여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향후적으로 앞으로 한 5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그러기 쉽지가 않아. 그치? 왜냐하면 그 계속 긴 기간 동안 잠을 계속 줄여가면서 가면 사람의 몸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 아니 저기 복사기도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우린 사람이잖아. 당연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기브업 되는 거야. 기브업. 포기할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딱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최대한 그 안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짜투리 시간들이 있죠.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필요 없는 시간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고 N수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는데 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밥 먹는 시간 밥을 빨리 먹고 밥 먹으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밥을 빨리 먹고 와서 되도록이면 그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수업을 3시간 반 동안 계속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의 쉬는 시간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좀 리프레쉬하는 기분으로 밖에 나가서 뭐 한 번 바람도 쐬고 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일찍 앉아서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뭐 영어 단어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수학 문제 하나를 푼다든지 국어 지문 하나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계획성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효율성 있는 공부학습법이 될 겁니다.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 조금 조금 조그만한 시간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해도 일주일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3시간 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알겠죠?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극단적으로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짜투리 시간을 좀 한 번 비는 시간, 새는 시간이 없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교시 우리 공통과목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